자 안녕하십니까 깡통박사 연담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그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제가 스케치북에 그려봤는데요 복주머니에 황국이 있고 한국의 꿀벌들이 꿀을 따고 있네요 열심히 꿀을 따고 있고 화분을 뒷다리 에다가 가득가득 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어 이거 표구 해가지고 걸어놓으면은 막 복이 막 막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봉네 어 현담 아 감상하십시오 보기만 해도 복이 들어옵니다 오 뒤에 막 어 꿀벌이 열심히 꿀을 따고 있습니다 아 친구들도 불러와서 열심히 꿀을 따고 있는 그런 어 따뜻한 그림입니다 음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아 꿀벌이 웃고 있네요 친구도 웃고 있고 어 재밌습니다 어 이 어 황국은 야생화 아 황국이죠 들국화 아 들국화를 복주머니에 에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다 맘복맘복맘복맘복맘복맘복 어 복이 엄청나게 에 에 옵니다 보기만 해도 복이 들어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상하십시오 보기만 해도 복이 들어옵니다 아 이상 깡통 박사 이현답 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